권행하세요 구미 국가 1공단 인근 가성비가 좋다는 원룸이 있다길래 구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에 사는 사람들 구사사입니다 보증금 100, 월세, 관리비 포함 월 22만원 남동향 베란다 방 창문에서 들어오는 채광이 아주 좋은 원룸 도배 조명 교체 완료 바닥은 장판이 아닌 고급 데코 타일 곰팡이 걱정 없는 통풍창으로 된 속이 깊은 붙박이장 큰 환기창이 설치된 분리형 주방 독립된 샤워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구미 최대 크기의 욕실 독립된 샤워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구미 최대 크기의 욕실 3-4만원 저렴한 가성비 원룸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미가 당긴다 구미에 사는 사람들